승부의 세계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는데 최양석 선배는 왜 이렇게 치사해 보이시지? 근데 저도는 느꼈는데 약간 멋있는 느낌은 안 돼요. 승부의 세계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하도 갈릉할지 오그를... 네, 오갈깍이지요. 어메, 어메. 한 7시간 전 낮에... 하나는 왔어? 한 7시간 전 낮에 막걸리. 막걸리. 뭐야? 그래도 이겼다. 자, 그러면. 제 아가씨가 저기... 한 대. 한 대 때려야 돼. 살살 봐줘. 살살 봐주고. 살살 봐주고. 아, 드디어 이제 복수하시네. 살살 봐주고. 되게 좋아하시네. 아이고, 이거 진짜 손님인데. 손님인데 봐줘야지. 손님인데 봐줘야지. 손님인데 봐줘야지. 잠잠. 우와, 세게 때렸어. 거의 약간 드릴로 못 박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 봐봐. 빨리 좀 해. 폭이 났네. 어디 봐봐.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이 말에. 제가 사실은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짓이 오늘따라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세게 때렸어요. 그래도 한 판만 더. 그래서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알을 적게 해서 하는지. 그래. 복수 결전이 될지. 설이 오게 알까기가 될지. 과연. 좀 잘하세요. 각도를. 각도를 잡고. 좀 잘하세요. 각도를. 각도를 잡고. 승부욕이 강한 김사장이에요. 내가 잘 알지요. 김사장은. 과연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될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은근히 스릴이네. 당황스러운데요. 네. 오, 뭐야. 진짜 잘하신다. 이렇게 까도 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한다. 약간 막상막하니까. 잘한다. 그렇죠. 그거 좋습니다. 김사장님이 늘었어. 김사장님이 그 사이에 늘었어. 늘었어. 와, 동반. 동반, 동반. 와, 동반자. 어떻게 해. 3대2, 순식간에. 3대2로 지구이가 끝났네요. 잘하는데요. 잘하는데요. 죽었다, 이제 어떡해. 죽었어. 죽었어. 죽을 땐 죽더라도.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격을 못해 앉히게. 아아... 아아... 선생님. 과연. 제가 배가 곱한 관계로 끝내겠습니다. 한 번에... 오. 끝났어. 오. 어떻게 해. 김사장님 팔에 근육이 많으시네. 보니가? 안 돼, 맞을 시간인데, 너. 대신? 대신 남편이니까 쟤가 살살 그냥. 평소에 잘해주니까 세게. 그럼. 살살? 그래도. 살살 때리지. 오! 어, 뭐야, 왜, 왜. 나 무슨 달걀 낀 줄 알았어. 이마에다가 싸대기를. 이씨. 이게 약한 거예요? 두 분이 어떠세요? 한 번 더 해.